안녕하세요 순천에서 딸 쌍둥이 키우는 순천언니야 양서영입니다 오! 목소리가 괜찮은데요? 네 굉장히 우렁차요 아 근데 왜 저희한테 노래하는 영상은 안 보내시고 왜 춤추는 영상 10개만 보내시는 거예요? 아 제가 SNS에서 춤 영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정말로요? 그럼 이제 거기 다 평정했고 여기를 평정하기 위해서 네 한바탕 바르고 갈래요 이야 바른다 발라버려 자 그 바른다는 말이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저서분다 저서분다 또는 조사분다 아니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그렇게 유명하대요 근데 조회수를 보통 따져보거든요 본인의 쇼츠 영상 조회수가 한 영상 네 한 영상 한 영상이 450만 뷰 그다음 싸이 콘서트에서 쳤던 덧댓이 350만 뷰 실제로 싸이 콘서트의 게스트로 가신 거예요? 아니요 그 그냥 끄트리에서 아 예? 아 공연을 보러 간 관객의 입장에서? 관객의 입장에서 자 일단은 그토록 우리가 아 진짜 베일에 쌓여있는 450만 그리고 360만의 주인공이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저희한테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? 아 예 예 예 살짝은 이 자 감독님 음악 주세요 와 여기까지 에이 장 informações 에이 빌리러! 소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언니가 또 땀을 나게 해주시네 아이고 살 빠져 와마 죽겠네 잠깐만 여러분 에너지 충전 되셨나요?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운 그대로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? 30, 40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솔리드의 천생연분 아우 선곡 좋다 너무 너무 예쁘다고 해도 너를 떠올리며 가졌지만 이번엔 한 번뿐이라는 걸 맹세해 약속을 정하고 그날이 왔어 신경 쓰옷도 입고 머리도 화고 오랜만이 하나 속에 튕겨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하고 널 만날 때와 다른 느낌의 설렘을 안고 집을 나섰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너야 나를 믿고 있는 너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야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이랬어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봐 서로의 눈을 피해 만나 보아도 결국엔 이렇게 우리 둘이서 또 만나게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예쁜 너에게 어댄 이렇게 착한 내가 있었어 우리는 결코 헤어질 수 없어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 미안해 하지만 예쁜 추억을 만든 것뿐이야 너를 사랑해 영원히 난 너를 사랑해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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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